가장 중요한 주제니까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시고 어떻게 선거를 여러분들 국힘당이 완전하게 패배하는가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국힘당을 무슨 디스컬리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희망과 낙관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살아가는 현실은 아주 사람이 냉철해야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고 직시하고 그리고 대안을 찾아가지고 해결책을 모시게 해야 되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들 만수무강을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고생하는 겁니다. 지금 국힘당이 하고 있는 꼬라지가 먼 거 아니까 그냥 뭐죠 가뭄 오래될 때 뭡니까 기후제 지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조선사람들입니다. 조선사람들. 기후제를 지내면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한번 보자 이야기죠. 국힘당은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 사전투표일을 뻥튀기한 다음에 확보된 유령 가짜 투표자 수를 자기 당에게 이름 집어넣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에선을 보였던 선거관리위원회 신종 사전투표 조작 수법을 이번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그러면 영원한 패자가 될 것이고 국민들은 영원한 노예로 여러분들 전략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봤습니다. 탄핵 저지선이 5% 정도 부풀리기 에서도 깨진다 이런 걸 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야기죠. 이 국힘당 국회의원들 좀 보기 바랍니다. 아마 보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에서 2024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조작을 하게 되면 서울의 49개 석에서 국힘당이 3석을 차지합니다. 경기도 58석 가운데 1석을 차지합니다. 인천 13석 가운데 0석을 차지한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지역 에서 국힘당이 4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넣어주는 조작기법을 이 2024년 총선에 적용이 되면 자 그러면 이거 보시죠. 이게 서울 결과지 않습니까요. 조작 안 했으면 13석을 차지했을 건데 2020년 4.15 총선에 사전투표를 조작해가 8석을 줄인 거 아닙니까. 그 8수를 줄인 것을 2024년 총선 에서 7.5% 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딱 3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5%를 조작하면 4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엊그제 제가 이런 그래프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덕표수를 조작할 때 규칙을 사용해서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규칙을 프로그래밍화해가지고 이름들 돌려야 되는 겁니다. 수동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황교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이 나경에 함께 넘겨준 겁니다. 그럼 그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거관리변의가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를 분석하게 되면 규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선관위의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방송을 뭡니까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민이 선거범죄집단의 괴수다 이렇게 해도 아무 말을 못하는 것은 본인들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조작을 한 규칙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공장을 제야전문가에 급습해가지고 그 공장을 다 압수한 거 아닙니까 검찰도 못하는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 딱 압수해가지고 그 규칙을 가지고 역선으로 조작하지 않은 상태를 보고 내보니까 4.15 총선에서 13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중구 성동구를의 지상욱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용산구의 권영세는 아스라에 성공했고 광진구를의 오세운도 당선됐지만 고민정에게 여러분들 당선을 물려주도록 그렇게 만들어봤지 않습니까 도봉구 값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13군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13군데가 이게 여러분들 동그라미 친환대가 4.15 총선했지 실제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했던 지역입니다 영동포구을 박용찬 후보 김민석 함께 이겼고 동장골에 나경훈 후보가 이수진 함께 이겼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3구에 합치게 되면 13군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4.15 총선에 조작을 하고 나니까 딱 한 군데 여러분들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권영세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남에 여러분들 7군데 여기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3번 4번 15번 이런 데가 이걸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7.5%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면 딱 3석이지 않습니까 전 피합니다 국힘당 서울에서 3석은 서초갑 강남갑 강남구 병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한 것은 지상욱 후보 지상욱 후보가 서울중구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조작 때문에 지상욱 후보가 당선됐는데 낙선자가 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4.15 총선 조작 이전 4.15 총선 조작 이후 2024년 총선까지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왜 국힘당이 대표를 할 수밖에 없고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뻥튀기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매간통급 여러분들 그런 폭탄에 해당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4.15 총선에 선거관리대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표를 조작한 규칙을 찾아낸 분석 결과입니다 제야 전문가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35%의 표를 훔쳤습니다 지상욱이 얻은 2만 624표 가운데 35% 된 7218표를 사전투표에서 도덕질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더블당 후보인 박성준에게 똑같은 만큼 플러스 7218표를 대해준 겁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1만 4,436표 정도를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상욱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상욱이 실제로 성적표가 어떠냐 보시게 되면 됩니다 이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인데 선관위가 여러분 조작된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가 박성준이 6만 4,068표 지상욱이 5만 8,297표 차이로 얼추 여러분들 한 6천표 차이로 지상욱이 패배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1번 2번 3번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찾아낸 조작을 한 규칙을 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진짜 여러분들 득표수를 구해보게 되면은 지상욱이 8,666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욱이 4.15 총선에서 8,666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선관위가 여러분들 만 몇 퍼센트 차를 조작을 해가지고 6천표 차이로 패배한 걸로 승관위가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이고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의 여러분들 원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결과는 뭔가 하니까 그러면 4.15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서는 두 후보가 같이 출마했다고 하면은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냐 가정을 한 겁니다 박성준과 지상욱이 또 붙었다 그러면은 2024년 총선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절을 통해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사전투표 다소 전부 다 더블랑에 박성준 한결음 쑤셔 넣어주게 되면은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은 선거결과가 전패라고 했습니다 강남 상구 가운데 3명을 여러분들 살아남는 것 빼고 다 패배할 것이다 그것을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굉장히 미시적으로 여러분들 보여주는 첫 선거가 지상욱 여러분 사례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제야 전문가 작업을 방송전에 받아가지고 총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 대 2023년 총선 서울중구에 출마한 지상욱 사전투표 조작 전망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a가 뭔가 하니까 4.15 총선의 조작 이전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찾아낸 다음에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에 사용된 규칙인 조작값을 여러분들 확보해가지고 조작 대기 이전을 복원한 것이 맨 위에 있는 4.15 총선 조작 이전입니다 조작 이전에는 여러분 지상욱이 8659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지상욱 빼기 박성준입니다 여러분 이 정상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선거는 후보별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합니다 45%로 지상욱은 52%로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통계학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은 후보의 총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이 이렇게 각거나 비슷하다 여러분 이게 이런 정상적인 투표인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당일투표가 45%가 나오면 사전투표 득표율도 45%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조갑제는 모를 겁니다 그냥 기우제하는 식으로 내가 내 감으로 보니까 부정선거가 아닌데 공박사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걸 보니까 공박사는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기 조선 사람인 겁니다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이 이름덜 선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자료는 최종적으로 뭡니까 당락을 결정하는 데 발표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선관위 인간들이 뭘 했는가 하니까 조작값을 사용해가지고 35%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지상욱이 받은 100표 가운데 사전투표 득표수 100표 가운데 서른다짠을 훔쳐가지고 박성준이한테 넘겨준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누가 이기는가 하니까 박성준이 5771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조작 안 했을 때 8659표 차이로 지상욱이 이겼는데 만 한 4, 5천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박성준 더불왕 후보가 5771표를 얻어가지고 건배지를 단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작을 하게 되면 이런 보시게 되면 박성준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46%입니다 사전투표 득표 59%입니다 13%를 뻥튀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숫자는 못 속입니다 지상욱은 당일투표 득표율이 50인데 표를 도독질해가지고 39% 내려앉힌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박성준이 당일에 46% 얻었으면 사전도 46%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2024년 총선에서 7.5%까지 도독질을 하지 않고 5.8%만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해가지고 표를 확보해가지고 전부 다 박성준에게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3167표로 박성준이 승리하는 겁니다 4.15 총선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7000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조작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보다 훨씬 낮게 잡은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통합선거인명부 위의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7.5%까지 올린 겁니다 그런데 7.5%까지 하지 않고 5.8% 정도 이런 부풀리기를 하더라도 4.15 총선의 거의 2배 이상 여러분 격차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가 엉망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박성준은 당일투표가 45%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67%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반공학적 조작 외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지상국은 당일투표 득표율이 52%인데 사전투표율이 30% 나옵니다 당일투표율이 52%면 사전도 52%가 나와야 정상투표인 거죠 조작을 해서 표를 훔쳤기 때문에 그래서 국힘은 대피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내용은 처음으로 개별 후보자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상욱이 4.15 총선에 조작을 안 했으면 8659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입니다 그거를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박성준 더블당 후보가 5771표로 승리하게 선관이 선거 범죄집단이 뭡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언제 2020년도 4.15 총선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훔치는 방법이 제야 전문가나 공명호 tv에서 너무나 많이 다루어져가지고 공론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들 고안한 것이 더 강력한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아무도 통합선거인명부를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를 그냥 뻥튀기 하는 겁니다 뻥튀기 7.5%까지 뻥튀기 하자면 5.8%만 되는 뻥튀기 하더라도 4.15 총선보다도 2배 이상으로 압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보고 조갑재 씨는 공명호와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그 양반 늙었으니까 늙었으니까 숫자라는 개념을 모르지 않습니까 투표는 숫자거든요 숫자 마지막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가 받은 득표수라는 자료입니다 그게 증거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까발리게 하면 그 안에 득표수를 만든 규칙을 다 찾아낼 수 있고 그 규칙이 35%예요 35% 35% 100장당 30자탕을 도덕질해가지고 박성준이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냥 숫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뭡니까 모르는 건 내가 한테 그러던 날렸던 필객인데 이렇게 생각해가 뭡니까 공명호가 사기꾼이다 그렇게 방송도 하고 그러는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5.8% 외에 필요하면 7.5%를 넣으면 계산이 다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에 한 번 여러분들 지상국에게 5.8%가 아니고 5% 조작할 때 5.8% 조작할 때 7.5% 조작할 때 지상국이 얼마나 대표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국힘당은 여러분들 인재 무슨 영입단이 어떻고 당정소통이 어떻고 인요한이를 불러서 핵심위원회가 어떻고 이준석이 어떻고 다 써잘데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표를 만드는 데 어떻게 이깁니까 표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에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박성준이 이기는 표수 격차하고 그다음에 2024년 총선에 불과 5.8% 부풀리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13167표로 더블당 후보가 대승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전패를 하는 겁니다 49세 가운데 3석을 겨우 차지하는 겁니다 강남 3구에서 3석 과학입니다 과학 절대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전에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들 사전투표제도에서 발생한 그 어마어마한 불법에 있어서 이런 들 입 다물고 하면 윤석열이 탄핵된다 이야기죠 탄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뭡니까 압승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탄핵을 안 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압승을 할 수가 있는데 5.8%만 여러분들 하더라도 전부 다 여러분들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는 것은 그냥 요식행인 겁니다 덜너리 하는 것이고 저것 길에 앉아서 뭡니까 그냥 숫자로 돌려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서 그냥 발표하는 겁니다 그냥 노예가 다 된 겁니다 이미 노예가 국민들이 투표를 뭐 하려고 합니까 저것 길에 그냥 앉아가지고 왜 뭐 4천억 5천억 들여야 필요해 3천 명 여러분 선거안위 직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두세 명이 앉아가지고 컴퓨터 놀이해가지고 매번 이런 발표하면 되지 않습니까 북조선 선거안위와 남조선 선거안위가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가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부정을 처지는데 남조선 선거안위와 북조선 선거안위가 뭐가 다르냐 이야기죠 지상욱 씨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번에는 내가 뭐 안 되겠나 꿈 깨셔 꿈 권영세 아니 그래도 난 전번에도 살아남았는데 꿈 깨셔 당신들 당선될 수 없는 거예요 당신들이 당선될 수 없는 것은 공병으로 사람이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고 당신들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조작 앞에 대책이 없습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을 해야 돼요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상태에서 2024년 총선은 그냥 국민들이 일당 지배체제를 고착화하고 이런 제도화하는 것에 그냥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협조하는 사건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런 데 눈 감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대통령 우리 대통령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이미 된 겁니다 노예가 아주 여러분 확인하지 않습니까 지상욱처럼 여러분 경쟁력이 있는 그런 후보가 13167표로 대패를 하는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그러니까 4.15 총선에 썼던 조작값 35% 지상욱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자장을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박성준 더블당 후보와 함께 플러스 처리하는 그 조작 방법에 비해서 훨씬 더 파괴력이 큰 방법이 바로 통합선거인병부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이 과정에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넉넉하게 확보한 다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블당 후보에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에 쑤셔 넣어주게 되면 압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지 않더라도 성부는 끝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서울 지역의 지역구가 49개석 경기도에서 58석 인천광역시에서 13석입니다 이 가운데 4석 정도가 여러분들 국힘당에 차지할 겁니다 7.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여러분 사전투표율을 조작하게 됩니다 선관위 사람들은 좀 뼈아플 겁니다 이번에도 본인들이 사용한 신종 사전투표 조작기술이 이번에도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밝혀지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공 박사하고 제야 전문가가 신종 사기수법을 찾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여러분들 하루 걸렸습니다 하루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과거처럼 여러분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는 방법하고 달리 마지막에 약간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숫자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걸 수정 보완하는 데서는 추가적으로 6시간밖에 안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번에 시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런 새로운 신종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시연 시운전을 한 다음에 그 방법을 앞으로 총선 대선에 광범위하실지 알 겁니다 우리가 지난 7번의 부정선거에 사용됐던 사전투표 득표수 여러분들 훔치기 방법보다도 이 방법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안정적입니다 이 방법을 사전선거 사기시력들이 사용했으면 2022년도 3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울의 경합지역의 몇 군데를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아 그러면 공박사가 저렇게 외치는 중요한 농거가 저런 것이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소상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11월 11일 날 그런 광화문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부정선거 문제가 공론화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니까 내가 그 기회를 주겠다고 아마 그렇게 아마 결정이 돼가지고 11월 11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선거 부정 문제가 공론화가 될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11월 11일 11시 제도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우리 편이 아니고 국힘당도 우리 편이 아니고 법관들도 우리 편이 아니고 언론들도 우리 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자에서 참 민간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다 정치의 실패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자 지역에 여러분도 머물고 있던 가자 시민들 가운데 다수가 하마스가 정치 권력을 쥐는 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마스 이름들 최고 수뇌부들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죽어나는 것은 가자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죽어나든 그런 건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선거를 사기칠 정도 세력 같으면 국민들이 죽어나거나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우리끼리 잘 해먹는 것 그것만 될 수 있으면 선거도 도덕질하고 더한 일도 하기도 나라도 팔아먹지 않겠습니까 중국을 속국으로 만들고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을 이렇게 보면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도 많지만 특히 권력을 추종하는 인간들 가운데는 자기를 여러분들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후에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께서 선거를 지키는 것이 참 권력의 여러분들 폭주를 막고 여러분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과 미래와 아이들의 앞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참 인식이 박약해 가지고 그냥 당신들이나 열심히 좀 해 주시오 이런 수준인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상욱 여러분들 의원의 2020년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사전투표율 7.5% 부풀리기보다도 훨씬 더 덜한 5.8% 정도 이런 부풀리기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2배 이상으로 대피하는 그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이런 과학적 발견이 이제 사전투표 제도 개선에 좀 박차하러 가는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참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치는 그 문제를 좀 문건으로 정리한 것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둑놈들 1권부터 5권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